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서 고민인가? 빗을 빚고 나면 머리카락이 수두룩하게 떨어져 있는가? 이런 경우라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5가지 팁을 알아보자.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5가지 팁 탈모는 단순히 미적인 문제가 아니다. 치료를 받기 전에는 탈모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 보는 게 좋다. 그들이 탈모가 생기는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다. 호르몬 불균형, 질병, 영양결핍 등이 탈모의 원인일 수 있다. 다만 원인에 관계없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때 시 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머리카락이 안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닐 테지만 두피와 무근을 강화해 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메모할 준비가 되었는지? 1. 식단 개선 건강에 좋은 음식은 머리카락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모발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탈모가 있을 때에는 영양 섭취가 특히 더 중요하다. 2018년에 진행된 연구는 신선한 날것 중심으로 식사를 하면 탈모가 생길 위험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2. 연구에서 일주일에 3번 이상 파슬리, 바질, 녹색잎 샐러드를 먹은 사람들은 탈모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발에 좋은 식단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살코기, 생선, 콩류, 계란, 유제품 등의 질 좋은 단백질 고구마, 피망, 시금치 같은 비타민 A 공급원, 비타민 B, C, D, 철분, 셀레늄 및 아연 공, 급원 비오틴 함량이 높은 음식, 비타민 B7, E, 순한 샴푸 사용 시중에 반, 매되는 대부분의 샴푸에는 자극적인 화학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모발을 건조하게 하고, 손상시킨다. 두피의 pH 상태의 균형을 깨며 가려움증이나 비듬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샴푸 대신 천연 성분으로 직접 샴푸를 만들어 사용해보자. 두피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수제 샴푸로 머리를 감자. 그리고 모발 유형에 맞는 샴푸를 사용하도록 하자. 지성, 복합성, 건성 중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샴푸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래야 나쁜 반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3. 머리카락은 자연 바람으로 말리기 판모를 예방하려면 드라이어 및 고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매일 드라이어를 사용하면 모발이 손상되어 탈모가 생일 수 있다. 따라서 자연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는 게 좋다. 또 머리를 감은 후에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그래야 두피에 자극이 가지 않고 머리, 카락 끝이 갈라지지 않는다. 4. 두피 마사지 두피를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된다. 뿐만 아니라 모낭의 산소화를 촉진한다.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마사지가 탈모에 도움된다고 설명하는 연구가 있다. 또 두피 마사지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코코넛 오일 아몬, 토일 올리브 오일 잠자기 전에 3에서 5분 정도 두피를 마사지하는 게 좋다. 5.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는 건강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 또 머리카락은 감, 정상태에 매우 민감하다.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 노출되는 것도 탈모가 생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평소에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좋다.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팁을 몇 가지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겨우, 직적으로 운동하기, 요가나 필라테스하기, 명상하기, 호흡 운동하기, 아로마 테라피 받기, 마사지 받기 결론 좋은 습관은 탈모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다. 국소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면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병원에 가서 탈모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영양 부족이나 다른 건강 상태로 인해 탈모가 생긴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